호호 2불로 뛰어다니 at the time 둘이 이렇게 뛰어다니래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열어줄게 너 이제 좀 있으면 문도 열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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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처럼 뛰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눈을 세게 해야겠어요 가자 아이고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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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랍 우린 또 아 어 그리고 아 아 가비야! 소울아 지금 어디가? 애견카페 가 애견카페 왜 가요? 가비... 미용하러? 이 말이 뭐야? 할머니 살았어 우리 가비 예쁘게 머리 우리 하지마 세팅 말아줬어요 지금 마지막 세팅이에요 아 귀여워 어 어떡해 세팅했어요 바비야 귀여워 안녕 안녕 바비 미용하고 있는거 봐 안녕 바비야 우리 바비 미용해가지고 너무 귀엽네 바비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우리 바비 오늘 이빨 빠졌는데 한번 보여줄까? 슉 여기 여기 이빨 여기 여기 이빨 오늘 이빨 처음 빠졌어요 그치? 우리 바비 우리 바비 미용하느라 힘들었죠? 이빨 뭐 진출 너 이빨 한글자막 by 한효정